네, 실손보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태아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아보험, 이제 임신 초기에 임신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은희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태아보험, 꼭 필요한 보험일까요? 꼭 필요하겠죠. 태아,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출산을 해야만 생명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계산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산하잖아요. 태아, 태아아이죠. 한 살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뱃속에서.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요. 굉장히 노령 출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이가 예전에는 20대 때 출산을 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요. 40대가 넘어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접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둘째를 40에 낳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신기할 일이 아니라요. 6개월 하고 이틀이 다 낳았어요. 그러면 거의 칫삭둥입니다. 육삭둥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는 확률이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태아보험 낳고 나서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냥 가입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안 하시면요. 이렇게 미숙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나이가 들면서 노년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좀 걱정되게 태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2.5kg 미만 저체중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둥이들 1.5kg 미만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작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6개월, 7개월, 8개월 이때 태어나면요. 심장 판막이라든지 눈 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큐베터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수술을 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없으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엄마의 마음이나 부모들의 마음도 조여지겠지만 여러 가지 치명해서 정말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이 안 될 수, 걱정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보험이라도 좀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태아보험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뱃속부터, 뱃속의 태아부터 실손 플러스 종합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러한 부분을 좀 마음 놓고 아이를 좀 출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손보험만 가입해두고 나는 내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아이는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6개월하고 이틀 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처음에 태어날 때 730g이었어요. 1kg 미만 저 정말 초미숙아로 태어났었는데 지금 잘 성장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출산율이 이렇게 출산을 좀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실손보험만 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한, 작게나마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게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